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최종 판단,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둘 다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쪽이 비교적 덜 부담이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 이거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시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과 증거에 의해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부담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초입니다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한 것도 최초고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수심의가 열린 것도 최초고 또 기소 권고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최초입니다 사실 기소, 불기소, 기소의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는 것인데 애매한 상황일 때 수심의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그래도 만약에 애매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였는데 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 저는 검찰이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심의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했었죠 방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만약에 최 목사를 불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수심의는 수심의의 기소 권고를 뒤집는 검찰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수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죠 기소 독점주의의 패단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시간을 검찰이 너무 끌어서 발목 잡혔다는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지금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불기소하는 가닥으로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현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심의의 직권으로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요 당시 최재형 목사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보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부분 역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상 한 1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요 각 건마다 랜덤으로서 위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과 최 목사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위원들은 단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시민보다는 조금 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8대7로서 결과가 나왔고 단 한 명의 차이로서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물론 이 권고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 본인들이 기존에 법적으로 했었던 판단을 넘어서 지금으로서는 정무적 판단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후폭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 힘을 실리는 민주당 내 모습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한 것 글쎄요,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는 법적인 판단으로서만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정도거든요 권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론에 워낙 크게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가방을 받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의 법적인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